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모든 액세스 개체 왼쪽에서 테이블을 선택하시는데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문일자 필드를 날짜, 시간, 데이터 형식으로 변경한 후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날짜,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연, 월, 일 형태로 날짜가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또는 네 자리로 표시하시고요. 연, 그 다음에 mm, 월, dd, 일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화번호 필드는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입력 마스크 필드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0부터 9까지 숫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고 더샘, 뺄샘 기호는 사용할 수 없도록 입력 마스크 기호에 대한 거가 좀 설명이 되어 있죠.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마스크 기호를 0이 아닌 9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로 열고요. 9를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다시 9를 4개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9, 9, 9, 9 입력하신 다음에 세미콜론, 중간에 있는 기호도 저장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문처 필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값이 반드시 입력된다라고 하시면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 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서코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거래 구분 필드를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IMD 모드에 오셔서요. 0 숫자 반자 선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섯 번째 문제죠. 거래 기간 필드에 대해서는요. 255 이하의 숫자가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바꿔주시고 255 이하라면 필드 크기가 바이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네, 크기를 좀 줄였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테이블 표시 클릭하신 다음 도서별 판매 내역 더블 클릭 도서 코드 더블 클릭합니다. 두 개 테이블 추가하셨다면 첫 번째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의 물품 코드는 도서 코드 테이블의 물품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물품 코드를 선택하셔서 도서별 판매 내역의 물품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에 변경되면 변경되도록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 버튼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하시고요. 관계 도구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물품 코드 선택하신 다음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탭에 가셔서 문제에 콤보 상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콤보 상자 도서 코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컬이 맞고요. 행 원본에서 점점점 작성기 도서 코드 테이블 추가하시고 닫기 도서 코드 테이블에서 물품 코드와 그 다음에 가져오실 필드는 저자 두 개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십니다. 도서 코드 테이블로부터 물품 코드와 저자 필드를 가져오셨고 저장되는 것은 바운드 열은 첫 번째에 있는 물품 코드로 저장하겠다. 열의 개수는 두 개였죠. 2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물품 코드와 저자 열 너비를 3cm 그 다음에 1.5cm 3하고 1.5라고 입력하시고 문제에서 목록 너비가 6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6이라고 넣으시고요. 행수를 우리는 5라고 입력합니다. 제시된 내용 작성하시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DB 구축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 완성하는 문제 폼에서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되도록 폼의 기본 보기 담색 단추 레코드 선택기 우선은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여러 개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 탭의 기본 보기가 단일 폼이 아닌 연속 폼으로 바꾸시고 탐색 단추는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형식에서 탐색 단추 아니요 바꿔주시고 그 다음 레코드 선택기는 왼쪽 입쪽 부분에 삼각형 보이시죠. 그래서 레코드 선택기는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예 라고 바꿔주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TXT 주문처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선택하니까 TXT 주문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주문처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TXT 주문 수량 필드 선택하셔서 컨트롤 선택하셔서 컨트롤 원본에 주문 수량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TXT 총계 선택하시고요. 총계 판매된 총 금액을 표시하도록 계산 컨트롤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의 합을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네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합을 이용한다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판매 단가 필드 곱하기 주문 수량에 대해서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 기호와 천 단위 구분처럼 표시되도록 사용자 지정 형식을 설정할 것 형식 탭에 가셔서 통화 기호를 표시할 거니까 표시할 기호 통화 앞에 다시 한번 통화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넣으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폰복이 가셔서 총개가 표시가 되는지 제시된 그림에 레코드 선택기 표시가 되어 있고 탐색 단추는 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오셔서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XT 주문 일자 필드 내용이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오셔서 연또 또는 두 자리 YY년, MM월, DD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왼쪽부터 차례대로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 본문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클릭하시고요. TXT 접수 번호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로 갖다 놓으시고요. 두 번째 주문 일자, 세 번째 주문처, 그 다음에 CMB 물품 코드, 그 다음에 주문 판매 단가,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순서대로 배치해 놓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현재 작업한 폼 저장하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요. 판매 내역 입력 폼에 CMB 물품 코드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 사항에 따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MB 물품 코드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현재 테이블 커리, 도서 코드 테이블에 물품 코드와 도서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테이블은 도서 코드 테이블이고요. 가져오실 필드는 물품 코드와 도서명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온 데이터에 저장하는 거는 물품 코드 첫 번째에 있는 필드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요. 바운드 열은 1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형식 탭에 가셔서요. 실제 가져오는 열의 개수 두 개 맞네요. 그 다음에 물품 코드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열 너비에 가셔서 0이라고 넣으시면 첫 번째 열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까 바운드 하셨고요. 바운드 열 첫 번째 하셨고 CMB 물품 코드 컨트롤에는 목록에 있는 값만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예라고 되어 있네요. 예로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폼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3번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판매 내역 폼의 본문 영역에다가요. 조금 전에 완성하셨던 판매 내역 입력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라고 했어요. 좀 화면이 작아서 좀 크게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고요. 하이 폼을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하이 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제시된 그림 그림이 따로 없네요. 그냥 적당한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는데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요. 기본 폼과 하이 폼을 각각 접수 번호를 사용해서 직접 지정하셔도 돼요. 접수 번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접수 번호 그 다음에 접수 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기본 폼과 하이 폼을 각각 접수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목록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컨트롤 이름을 판매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입력하시고 마침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 2번 완성하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해 첫 번째 보고서 완성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서별 판매 이익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머리끌에 라벨 33 레이블에 대해서 라벨 33이 어떤 건지 물론 딱 클릭하시면 제목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 머리끌 하나 있으니까 라벨 33 레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레이블의 이름을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을 라벨 제목이라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3을 지우시고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라벨 제목으로 바꾸시고요. 형식 탭에 오셔서 글꼴이 궁서라고 되어 있죠. 글꼴이 궁서 입력하고 엔터 크기가 25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글꼴 이름은 궁서 크기 25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그루파 기준은 아래쪽에 봤더니 도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니까 오름차순으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오름차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도서명이라면 정렬 추가하셔서 주문 일자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 추가 주문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고서 바닷글에요. 보고서 바닷글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세금 선택하시고요. 화면이 끝까지 다 아 네 뒤 옆에도 있네요. 세금과 TXT 판매 이익 컨트롤에 대해서는 세금과 판매 이익 필드의 총 합계를 표시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합계를 표시하겠다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는 세금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형식도 바꿔줄까요? 형식 탭에 오셔서요. 통화기호와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샵샵 아니 통화기호 두 개 넣으시고요. 샵컴마 샵샵 0이라고 넣으시고요. 마찬가지로 판매 이익 컨트롤 TXT 판매 이익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운본에 오셔서요. 썸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문제에 나와 있는 판매 이익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판매 이익 입력하시고 형식 탭에 오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처럼 통화기호 표시하되 샵컴마 샵샵 0이라고 넣으셔서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서요. TXT 날짜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TXT 날짜는요.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현재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현재 날짜 정보가 표시되는 함수를 이용하여 몇 년 몇 월 며칠 요일까지 형식 탭에 가셔서 자세히 일을 자세한 날짜를 이용하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입니다. 현재 페이지 P A G E M 퍼센트 연산자 슬래시 M 퍼센트 연산자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S 페이지 다음에 S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 완성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누르셔서요. 네. 제시된 그림 첫 번째 레이블에 대한 수정 정렬 상태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셨을 때 이쪽에 세금과 판매 이익에 대해서 합계가 구해졌는가 통화기호 표시가 되어 있는가 날짜와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는가 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서별 조회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첫 번째 자료 보기 선택하면 CMD 자료 보기라고 명령 단추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의 원 클릭에다가 작성하실 거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고요. 인쇄 미리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보고서를 열겠다라고 하시면 오픈 리포트 입력하시고요. 보고서의 이름은 도서별 판매 이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 선택하시고요. 필터 이름은 따로 없으시고 조건이 있나요? 조건은 주문일자 데이터 중에서 타로를 해당한 것으로 보고서를 출력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일자 월을 출출하셔야 되겠네요. 먼스함수 이용하셔서 주문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8과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스 M-O-N-T-H 주문일자 필드에 가서 추출한 값이 8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능 구현에서는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같이 좀 보시면 출판사별 월별로 주문건수를 조회하는 커리를 그림과 같이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출판사는 행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월은 열에 있고요. 그 다음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계수가 구해져 있어요. 근데 합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합계도 마찬가지로 행머리글로 표시하는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우리 만들기 가시고 그 다음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만드는데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시는 거라서 커리 마법사보다는 디자인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출판사별 판매 내역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도서 코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십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행에다가는 출판사를 배치할 겁니다. 열에다가는요. 8월 9월 10월 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거니까요. 월을 표시하기 위해서 날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월별이니까 주문일자 필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는 개수를 구할 건데 접수번호 필드를 가져가서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주문수량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특별하게 어떤 걸 이용해라 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개수를 구할 수 있는 필드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접수번호를 가져와도 되고 물품 코드를 가져와도 되고요. 해당 필드를 더블클릭 하신 다음 만약에 또 결과가 다르면 수정하시면 돼요. 접수번호 필드를 하나 더 가져오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합계 라고 표시할 필드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현재 가져온 필드를 가지고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크로스텝 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핵머리 글에다가 출판사 열머리 글에다가 출판일자를 가지고 월을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접수번호 또 다른 필드를 이용해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핵머리 글로 값을 표시하는데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계라고 열머리 글은 표시할 거니까 수정할 필드 이름을 합계라고 일단은 수정해 놓고 내용이 다르면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문일자에 대해서는요. 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스함수를 이용해서요. 먼스함수 주문일자에 대해서 월을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 엔퍼센트 연결하셔서 월이라는 텍스트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좀 수정해 주시면 8월 9월 10월 이렇게 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일단은 결과를 한번 보고 미리 보기 한번 하시고요. 그러면 출판사 합계 문제에 나와있는 출판사 합계 근데 8월 9월 10월 인데 지금 작성한 데이터는 10월 8월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월이 월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 부분 수정하는 내용 볼게요.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그 다음 월을 8월 9월 10월로 표시하겠습니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시고 열 머리글에 해당한 먼스함수 셨던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열 머리 글을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 순서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열 머리 글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미리 보기 확인해 보시면 8월 9월 10월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교재 내용에서는 지금 설명한 방법과 조금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어느 방법 둘 다 틀리지 않고요. 우선은 값을 표시하는 계수를 구한 거세에다가 교재에서는 주문 건수라고 필드명을 수정하고 그 다음 옆에다가는 핵 머리끌에다가 식을 이용해서 계수를 쓰지 않고요.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요. sum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sum 그 다음 앞에서 접수번호에 대한 계수를 구한 주문 건수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둘 다 맞아요. 틀리지 않고요. 그 다음 여기 필드명을 합계라고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를 다시 한번 볼게요. 결과 확인해 보시면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문제에서 sum 함수를 써라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특정 필드를 가져다가 그냥 필드명 계수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고 나는 식을 이용해서 합계를 표시할 거야 라고 작성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거고요. 다 작성하셨다면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출판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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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주문 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별 월별 주문 건수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첫 번째 문제 커리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은 질의에 응답하는 매개변수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도서 코드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요. 필요한 필드 도서명 저자 출판사를 가져오는데 물품 코드의 왼쪽에 첫 두 글자에 해당한 정보만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말한 도서 코드 필드를 가져오시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필요한 필드는 첫 번째 도서명 두 번째 저자 세 번째 출판사 세 개 필드만 가져오시면 표시할 내용이시고요. 조건에 물품 코드의 첫 두 글자만 입력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건에다가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left 물품 코드에 가서 코드에 가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물품 코드의 코드를 가지고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조건은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한 값과 같습니까? 조건을 주실 겁니다. 물품 코드에 첫 두 글자 입력 이라고 매개 변수 입력 해 주시고요. 물품 코드의 첫 두 글자 입력 이라고 입력 하셨다면 이제 잠깐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문제에서 11이라고 입력 했을 때 두 개 레코드가 검색이 되는지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문제처럼 두 개 레코드가 추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맞게 작성 하셨고요. 커리 이름을 도서 정보라고 저장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 누르셔서 도서 정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판매 장부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위 10개 항목의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상위 10위 판매 금액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판매 장부 테이블을 가져올게요. 만들기 가서 커리 디자인 판매 장부 가져오시고 오른쪽 닫기 필요한 필드는 주문처 판매 단가 주문 수량 주문 판매 단가 주문 수량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이 판매 금액은 판매 단가와 주문 수량을 곱한 값에 90%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 금액은 판매 금액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곱하기 0.9 로 하겠습니다. 90% 니까 0.9 로 계산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위 10개 항목의 판매 금액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판매 금액에 대해서 내림 차순을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상위 10개 항목만 표시하겠습니다. 상위 값에 숫자 1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했을 때 문제서 요구한 결과처럼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위쪽에 금액부터 아래쪽에까지 전체 레코드 10개 맞고요. 주문처 판매 단가 주문 수량 판매 금액 필드명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문제서 상위 10판매 금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10판매 금액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커리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보겠는데요. 판매 내역 총괄 커리를 이용해서 주문수량이 100 이상 200 이하에 해당한 판매 이익을 구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그 다음 커리에 가셔서 판매 내역 총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닫기 문제에서 요구한 필드를 가져오실 건데요. 첫 번째 도서명 두 번째 주문처 판매 판매 이익 필드 가져오시고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주문수량은 가져오시는데 체크는 해제 하시고요. 문제에서 주문수량이 100 이상 200 이하라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보다 크거나 같고 and 작거나 같다 200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면 100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작다라는 조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 이익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네요. 내림차순 선택하시고요. 결과를 살짝 보시면 도서명부터 판매 이익까지 내림차순에서 전체 레코드가 11개가 표시가 되고요. 11개 동일하고요. 값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맞게 구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리는 판매 이익 분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 누르셔서요. 판매 이익 분석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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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